2.12 보디빌딩 올림피아가 시작하기 이틀 전인 올렌도 시간으로 수요일 정오에 미스터 올림피아 탑 컨텐더인 조지 피터슨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의 코치인 짐 밀러와 함께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는 모습들을 확인한 분들은 믿기지가 않을텐데요. 저 역시도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두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1시간 전에 올린 그의 코치 짐 밀러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조지 피터슨은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에너제틱한 모습으로 훈련에 임했다고 합니다. 짐 밀러는 수요일 오전에 열렸던 아마추어 올림피아를 구경하기 위해서 엑스포로 향했고 정오쯤 돌아오는 길에 조지 피터슨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응답이 없었던 조지 피터슨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큐리티 가드와 함께 문을 뚫고 들어갔지만 조지 피터슨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9.12를 부른 뒤 그들의 프로토콜대로 조지 피터슨에게 CPR을 행하였지만 도착한 그들에게서 들은 답변은 조지 피터슨이 죽은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이었던 2.12 보디빌딩 탑3 예상의 조지 피터슨을 3위로 예측하였는데요. 저도 이 현실이 당장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수익 창출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사인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추측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